안녕하십니까 부산시 교육감 김석준입니다 스스로 리스팩 동중 리스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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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중 사건으로 계십니다 동중이 뭐라고 왜 동중해야되냐고 물론 예정만 할 수 있습니다 드러나 갈 필요 없습니다 해봅시다 동중만은 각자 박질한 모범 다인을 전중하는 것입니다 먼저 다 스스로 동중 그리고 다인을 지금 당장 리스팩 동중 동중 지금 당장 해봅시다 동중 리스팩 리스팩 일단 기다리고싶다 각자 동중 동중 их奄 얼마대로 웃읍니다 동중이 뭐라고 왜 동중해야되냐고 그럼 지금 당장 해봅시다 동중 다인을 동전 일단 던져! 지금 던져! 주수로 던져! 다이널 비스백! 웃읍니다 비스백! 당장 비스백! 대모스타 비스백! 다이널 비스백! 일단 비스백! 지금 비스백! 주수로 비스백! 비스백!